2, 2, 3 해보겠습니다 따라하려고 그러지 어? 이렇게 동그랗다고? 잠깐만 아 사람이 아니었나요 내가 줄게 그것밖에 아 이런 빨리 빨리 지수의 별명은? 근데 이거 좀 충격적인 답변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? 지순미 이게 멤버들이 지수언니 부르다가 짧아져서 지순미라고 부르더라고요 치츄 지순미 츄 이 정도면 직점 줄 수 있잖아 블링크입니다 블링크 네 일곱 문제 어 내가 쓴 이거 저희 집에 있습니다 어 진짜요? 이 종이비행기? 직접 쓴 종이비행기 편지 제가 갖고 있어요 내 건데 아 아 으음 아 아 아 아 번들어요? 네 번들었다 아 진짜? 톡 졌다 톡 졌다 톡 졌다 톡 졌다 네 같이 울어 같이 울어 같이 울어 잡고 데려간다 안 오네 안 간다 안 간다 뭐라고 뭐 여기 ».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인 이